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지금 아무도 관심이 안 들었어요. 저는 항상 명훈이한테 귀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오디오 갖고 이거 다 픽업이 됐나? 픽업이 됐어요. 픽업 됐어? 다!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빠져요. 아니야, 진짜 얘기했어요? 치기는 계속 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들은 거 있어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는 만지로. 계속 여기서 아, 그랬지. 아, 그래요, 맞혀요.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가로지기 잘 봤어요, 이런 거. 가로지기 잘 봤어요. 그 말은 그 말이야, 가로지기 잘 봤어요. 아까 했어요. 그는 들었어요, 저희도. 아니, 몇 만에 왔는데 우리가 못 들었어요? 처음 오프닝 때 했어요, 오프닝 때. 웬만하면. 왜 안 받아줬어,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웬만하면 가로지기 안 지나치잖아. 와, 못 들었어. 상대 기분도 모르고 또 쳐줄지 안 쳐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와, 진짜. 자신감 얘기가 많네요. O.C.N에서 새벽 2시에 맨날 나오는데. 아, 이러고 있대. 이게 조금 그라마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O.C.N에서 새벽 2시에. 지금은 일하고 있으니까, 예능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행동을 우리랑 그냥 사석에서도 해요. 그럼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D.N이 보호자예요. 아, 엄마, 엄마. 명훈이 진짜로 뭐. 아니, 근데 명훈 씨가 진짜 자신감이 없는 게 예능을 하면서 어느 날 시청자들에 대한 기대치를 자기가 못 높여준다는, 못 맞춰준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악마와 천사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싸우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가 의도치 않은 말이 그냥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던져지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봤는데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자신한테 거는 기대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별로 기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거창하게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걸 막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직업이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번 주 봤어? 다들 학교가서 친구들이 전 명훈이 그렇게 웃기지 않더라고요. 그럴까봐. 실망이야. 나 그럴까봐. 나 다신 안 볼 거야.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웃겨.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명훈이는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왜 명훈이가 그런 걱정을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음이 되게 초조하고 급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신 앞으로 이거는 안 하기 그냥. 그 표정 옛날부터 했던 거. 가도한 느낌이야 이런 거야. 좋아. 그거까지 빼주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맞았더러. 뭐가 맞았더러. 자연스럽게. 뭘 호두셔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을 때. 얘가 언제 그렇게 했어. 에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똑같아. 똑같아. 이거는 번외인데. 문희준 씨한테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핫잭간 알지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한 건데. 여자 버전 핫잭간 알지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기획을 또. 처음에 문희준 씨가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버전 이름 뭐. S.E.S. 핑클. 베이브 옥스. 주얼리 합쳐서. 세핑 베얼리. 세핑 베얼리. 세핑 베얼리. S.E.S니까. S.E.S니까 세핑 베얼리. 세핑 베얼리. 이런 팀들인데 거기서 그럼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겠다. S.E.S는 누구. 우선. 문희준 씨는 베이브 옥스에서 어떤 분. 선택을 하신다면. 여기. 대단하시고. 뭐. 이거. 이거. 그만. 이거. 어머. 할 말이 없잖아. 다음에. 아니. 아. 미안하다. 다음에 토니아 씨에요. 네. 토니아 씨요. 도니아 씨. 넌 누구. S.E.S. 네. 아. 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자존심을 숨기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저 사진 언제 건가요? 요즘 겁니다. 요즘 거에요. 요즘 거에요. 요즘 거에요. 요즘 거에요. 요즘 거에요. 요즘 거에요. 아 옛날 스타일로? 얘는 스타일로 찍는 거에요. 합성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을 숨기는 노후 대책인 이유가요. 사실 팀이 깨지는 이유가 저 자존심 때문에 깨지는 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 내가 메인 보컬인데 왜 쟤가 더 인기가 많은 거야? 내가 제일 춤을 잘 추는데 왜 얘가 유명세는 더 타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서로 미묘하게 얽히면서 그게 사소하게 쌓이다가 보니까